뭐할라고?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오늘은 냉면이요 한 번에 대답하면 안되는 병이냐? 이이이이이이이이 맨날 화내더만 드디어 미친겨? 그런 병이 어디있다고? 아 됐고! 냉면 뭐냐고! 태주냉면 그건 또 뭐야 39년 된 냉면인디 매운 만냉면의 원졸이야 지난번에 송주가 맛있다며 이이이이이 나도 그런줄 알고 그것만 먹었는데 이게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? 어디서 샀어? 인터넷에서 샀지 어디서 샀고 써? 얼마야? 이이이이이이 난 2인분 129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14000원을 판봐 냉물에 30분 해동해고 면 슬슬 풀어놓고 끓는 물에 저어가면 40초 끓이고 냉물에 헹궈갖고 매직소스 소트체 소스랑 비벼갖고 먹으면 된 디야 매직소스는 뭐야? 이 여기 마물향념이라고 써있길래 아 됐고 먹어봐 이젠 끊는 거 맛들렸군 맛은 어때? 새콤달콤 매콤해 감칠맛 디진다 면은 쫄깃해? 어이 면 잘 삶았어 무지하게 쫄깃해야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야 매워 불닭콩은 그 이상이다 송주 냉면이랑 비교하면 어때? 이 송주는 그 고춧가루 향이 엄청 쎄거든 이거는 고춧가루 향도 나는디 거기에다가 새콤 맛 맛하고 감칠맛이 더 찐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내가 요번엔 육수 없었거든? 다음에는 육수 한번 버가지고 먹어보고 싶네 맛있다